인천시 교육청이 지난달 10일 치러진 올해 1회 검정고시에 1822명이 응시해 83.5%인 1522명이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격자 수는 초졸이 97%인 177명, 중졸은 84%인 321명이며 고졸은 81%인 1024명입니다. 최고룡 합격자는 초졸과 중졸 검정고시에 각각 응시한 78세 고모씨와 78세 이모씨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검정고시를 치른 11살의 노모군입니다. 합격증서는 오는 16일 오후 5시까지 인천시 교육청 본관지하 1층 검정고시센터에서 배부합니다. 합격과 성적과목 합격증명서는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민원실, 각 학교 행정실,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